아이언클레드 쏘야의 미역국 밥도둑 처리가간다 조미김 코다리강성 현류 팔에 묻힘 탈령각이다 난타랑 불뿜기랑 다 괜찮아보이네 보스 뭐야 육강령 앨범 상담사 스푼 스피드 스피드 가지 등장 펜터그래프 절힘 철파 이도류 절힘 아 이게 가지다 미쳤다 이제 라가볼린 나올 차례네 라가볼린 라가볼 라가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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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쇄 달력 개꿀 어 개꿀이 아닌가 퓨 아이고 아유 뭐 이런걸 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심장 허접습 내가 이겼다 근데 스킬 카드가 단 두개 남았는데 오 충전 보통 귀에 걸리지 않나요 얼마나 기뻤던 거야 포식 이거는 저열이지 내 댁에 부상 들어오는 꼴은 못 본다 입꼬리 성층권에서 발견 헬리트 많은데로 가자 그래야 긴장감이지 죽었어요 죽었어요 현류가 내 체력 다 깐다 몸풀기 몸풀기 아 맞다 빨리 저거 어제 미션 건설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빨리 나와 저거 저거 심판 어디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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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고 빨리 심판 나와 빨리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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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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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성공했는데 미션맨이 사라졌어 안 돼 포식해야 되는데 왜 먹질 못하니 어이쿠야 어이쿠야 15대 역시 써낼 거야 아니 타락 왜 자꾸 나오는데 있다고 죽이지마 죽이지마 감시병 병시감 안녕하세요 이제 타락 뽑기 싸움인데 타락 뽑냐 못 뽑냐 불조를 쓰면 포식이 버린 카드 더미로 가기 때문에 안 썼는데 이런 옴노노 감시병 엘리트 유물 안주는 엘리트 첫 턴 30일들 진짜 도라이다 다음 다음 전투 엘리트인데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쇼 역배 두근두근대는 중 두근두근 역배 역전 배팅 까비 타락처 터닝 역배 거의 남았는데 까비 뭐 안 돼 크레블린 뿔 바리케이드 너무 좋습니다 니 뿔 쩔더라 암 암암암 아킴 없이 주는 그레블린 아이고 아 뭐 이런 걸 다 아이고 아이고 아 뭐 이런 걸 다 아이스크림 먹자 슬레이드 바이 아이언클레드 병타락 미쳤다 이게 실력인가 실력 개미였네 와 다주네 무감타까지 아이스크림 지금 보니까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 첫 턴에 죽이면 아이스크림이 뭘 할 수 있지 똥유물 이었네 맛있네요 첨탑의 아이스크림은 삽질하면 땅에서 나온 너무 무섭다 일러스트대로 은근히 은근히 쟤네들이 카드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안 돼 턴 넘기자 슬더스 퀴즈 슬더스 퀴즈 하드모드 하면 개노답 사명제가 나오는 카드 이름 모두 덱 이런 거 나도 잘 모름 방해 비열한 타격 무장해제 무장해제 또 쟤네들 어디 나오지 닥치기 압도 저열부족 피해는 피 반전 사이밍 톤 넘교 턴넘겼 얘가 직접 유 안 긴 Therapy 체력 200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핸드 지기는... 아리쥬오 곧 고통컷 고통컷 후 호시각 불뿜기 12뎀인데 휴 다행이다 상태 이상이 없네 안전했다 와 발굴이죠 이거는 껌별밖에 각이 없다 유물대나 전혀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이건 제 조카도 깨겠네요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이야 조카가 군필 조카인거 아냐 조카가 군필 조카인거 아냐 조카 조카는 가지 타락이 은근히 뜬금없이 죽는 경우가 꽤 있긴 한데 이거는 체력이 이렇게 많으면 그럴 경우도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4포인트 아님 가지 타락 다이푸드 결국에 생성된 카드 전부 공격 카드면 터질 확률이 남아 있긴 한 근데 체력이 너무 높아 체력이 너무 높아서 솔직히 0% 봐도 될 것 같다 아 근데 아직 제가 이번 잘 못 누를 확률 남아있어 잘못 누르면 어쩔 수 없다 잘못 누르면 어쩔 수 없다 잘못 누르면 어쩔 수 없다 고통이 안나와 고통 나오면 턴 넘길라 그랬는데 고통이 안나와서 턴을 못 넘게 그래서 턴을 안넘기고 모두 죽였다 어 살게없다 근데 으아하 하하 으아하 호호 아니 타락 한장이면 충분한데 뭘 그렇게 자꾸 나오시나 또 나왔어 킁킁킁 오오오오오1 남는다 오졌다 방금 뿔 봤어요 방금 뿔 매너 모드였는데 위장 크림 핸드 질기네 병탈하기와도 이렇게 꼬일 수 있다 아 안돼 먹어야지 아이고 아 저 아까운걸 앗 날 돈으로 매수할 셈인가 억 억은 일단 부원 불가능하지만 억이 걸리면 내가 2번 눌러도 이해해줄걸 인정하는 각이구요 67대 그정도면 정배 25 넣었어도 인정이지 인정합니다 빨리 쏘십시오 뭐야 맡겨놨어 다니케이드 포식 갚아야되는데 절힘 때문에 포식강 못보겠는데 다음 턴이 마지막이다 안 돼 나의 절대적인 힘 장화 아니 뭐지 어떻게 매번 이러지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유물이 이 게임에 얼마나 많은데 100 150 100개 넘을텐데 이벤트 보스 상점 유물 다 빼도 거의 100종류 가까인데 거의서 왜 장화만 나와 아 유물 사 어차피 뭘 사도 상관없으니까 유물 많으면 보기 좋잖아요 유물 사자 아트 서순 그래블린 뿔 가이다 굿 도갈 도구까지 도구 없었으면 터질 확률 한 0.00001% 정도 있었을텐데 도구 있으면 이건 진짜 0% 아닐까 자신이 없어요 칠 자신이 이거 심장전에서 3턴동안 아무것도 안해도 안죽는데 첫 턴의 실수로 레디해서 타락 안쓰면 가능성이 있겠다 그 로봇 아 절 힘쓰지 말걸 포식해야되는데 아 절 힘쓰지 말걸 유물 27개 유물 37개 유물 30개 찍겠네 아 아니 먹지도 못할 것 맛만 보네 그러면 안되지 무장해제도 진짜 사악이 났다 사일런트는 귀집비도 좋다고 쓰는데 귀집비도 좋은건 맞지 근데 아 아 전투장비 왜 안쓴 여러번 얘기했지만 이게 가지 타락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깨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와우 조고독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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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 마리 나왔네 후고 바리케이드 안 나왔으면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맞을 자신이 없어졌어 내가 달팽이한테 맞을 수 있을까 불가능 저거 없나? 지옥불 어, 없다 아씨 진짜 파괴해버려네 킹핑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비펙트 비펙트는 1막이 가장 강함으로 1막에서 3에서 4 엘리트를 잡고 올라가면 높은 확률로 심장을 보러 간다 심지어 이건 창방에서 죽고 리트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과연 디펙트 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아님 말고 유물이나 삽시다 어차피 깰 건데 유물 많으면 기본조사 기본가산점 뭐가 자꾸 늘어나요 뭐가 막 생겨 막 아무것도 없었는데 둘 다 먹사 둘 다 먹사 밴반 이것 sola 흠 예 chodzi 뿔걸이 개구리 제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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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케이드 같은거 한개 돌파 0x2 방금 덱에 있는 수비 다 뽑은거 같은데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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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마리케이드가 안나와 하지만 이겨 버렸고 포식없나? 뭘로 죽이지? 철의 파동 와아 이게 사기지 3740밖에 안나왔다 독고특 독고특 닥턴2 나오면 해야겠네요 닥턴 자신 없는데 닥턴2 사기지 닥턴2 그가 닥턴2 닥턴2 2